190년 전통을 자랑하는 브랜드의 크리스텔은 프랑스에서 높은 정류율을 차지하고 있는 최고급 스테인리스 코기어입니다. 크리스텔 찬입자이자 부조 자동차 컨셉 디자이너인 볼루덴이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비하도록 직접 디자인하였습니다. 크리스텔의 성공 요인은 탈부착 가능한 멀티엔드 시스템입니다. 멀티엔드 시스템만의 차별화된 장점으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크리스텔은 특허받은 멀티엔드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크리스텔은 특허받은 멀티엔드를 탈착합니다. 손잡이가 분리되어 조리기구가 뒤집어져 닫힐 위험이 없으며 멀티엔드를 탈착함으로써 손잡이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오븐 장갑이나 냄비 홀더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리가 완성되면 사이트 엔트를 부착하여 테이블 서빙을 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가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요리를 테이블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탈부착 손잡이로 조리기구와 뚜껑을 간편하게 쉽게 세척기에 놓을 수 있습니다 미팅 컬렉션은 최고급 스테인리스 바디와 두꺼운 오중 바닥으로 효율적인 보온 기능을 가지며 열 전두율이 우수합니다 인덕션을 포함한 모든 열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높은 열 효율성과 기능성, 간단한 사용방법으로 크리스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